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생각 좀 제대로 하고 삽시다. 생각이 참 중요한데 그게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평론가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공상봉세대가 캐싱보트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기가 그렇게 표를 또 던져봐야 그 표를 또 이상하게 만들다 보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감소가 뚜렷해지면서 2030세대에서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선거에서 2030세대의 표심을 얻는 데 초침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또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불구하고 2030세대가 좌파 경제정책의 표를 던지고 좌파의 집권을 선택한다면 그때는 그거는 정말 대책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2030세대가 캐싱보트를 추게 되었다는 언론들의 경쟁적인 보도에 대해서 한 시민은 아주 강한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앞으로 공공선거를 획책한 다음에 그 원인이 2030의 반란이었다고 둘러대기 위한 물밑작업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저만의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2030세대가 캐싱보트를 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이들이 현재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뒤집어 주기를 바라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공 30세대는 좌파 포퓰리즘보다도 합리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선로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대개 뭐뭐 때문이다 하고 밑밥을 까는 사람들은 좌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한 어떤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보도에 이면에 실린 부분들을 한번 지적합니다.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규리전 운동장에 치려주고 있는 선거라도 젊은이들이 이 정도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그때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오늘 각 신문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구 가운데서 꼴찌를 기록했고 부채 전가 속도는 최고를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을 경쟁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딱 4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놓은 성적표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슬이 전하는 내용은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잘 전달합니다. 한국의 1인당 잠재경제성장률이 2030년 이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구 최하위권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전망이 나왔다. 2007년부터 2020년의 연평균 2.8%에서 2030년에서 2060년까지 0.8%로 떨어져서 캐나다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꼴찌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것이다. 2039년에는 일본에도 역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대포적인 저성장국가인 일본보다도 취약한 제로성장국으로 전략한다는 것이다. 또 한 대목은 부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성장 속에서도 나라빚은 선진국 최고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한국의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 35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오는 2026년까지 3.0포인트 내려가는 반면에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5.4%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이다. 성장률은 최저이고 부채 증가속도는 최고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미래다. 문재인 정부 잘못만도 아니다. 역대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나태가 쌓여 저성장, 고부채, 우울한 자상을 만들어냈다. 만들어냈다.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을 버리고 입에 쓴 약을 먹어야 된다. 입에 쓴 약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놀고 먹는 사람들이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은 날로 비대지고 있습니다. 온갖 규제로 옥죄고 있습니다. 조시와 준조시의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어떻게 나아지겠습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투입이 바뀌어야 산출이 바뀌는 거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없이 늘어나고 공공영역은 이렇게 비대하게 만들고 180석을 무기로 해서 온갖 종류의 규제는 쏟아내고 조시와 준조시의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반시장 정책들이 그냥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데 어떻게 경제 상황이 좋아지겠습니까? 신체와 마찬가지로 돈이든 자원이든 지식이든 정보든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 것이죠. 구조조정이 일상화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 동력 경화 정책이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표를 가지고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표를 가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받는 선거제도가 지금 무너지게 되었으니까 대한민국이 희망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조선일보의 이 같은 비분관계한 사설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서 표로서 정권을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굳어지는 것에 협력하고 있으니 역설이라도 이런 역설이 없는 것이죠. 조선이든 중앙이든 동화를 보면 너무나 좋은 이야기가 많은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궁극적은 무능한 정권은 표로서 심판한다는 그런 대명제만 성립되게 되면 얼마든지 복원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도적이건 의도하지 않을 건 간에 협력하고 부역하는 한국 언론들이 지금 다반사로 늘어져 있는 것이죠. 조선일보의 그 좋은 사설 보면서도 당신들이 협조하고 있잖아 이런 사회가 되는데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심판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사회가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조선사설 보고 토론 단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2030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그 길고 긴 세월에 이 나라가 성장률이 얼만가는 대단히 중요하죠. 물론 큰 벤처나 인걸 통해서 떼부자가 되는 사람도 나오지만 한 세대의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평균적으로는 그 사회의 평균 경제성장률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평균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이 평균적인 소득성장률하고 같으니까 생각이 짧으면 그러면 고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듭 말씀드린 것은 정말 생각 좀 제대로 하고 살자야죠. 뭐가 옳은지 뭐가 합법적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저 친구를 믿을 만한지 믿을 수 없는지 사실은 뭔지 정의는 뭔지 합법은 뭔지 불법은 뭔지 이런 걸 따져야 그래야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